오우 압텐션 압텐션 여러분 바람 압텐션이야 왜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.. 그냥 태풍아여? 태풍? 아 태풍? 아 진짜? 그래서 가더라 아우 예쁘게 하려고 했는데 추렴해.. 아쉽네요 아무튼 이제 와 이제 두 곡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할까요? 보고 싶은 거 없어? 보고 싶은 거 없어? 보고 싶은 거 없어? 응? 응? 뭐라마? 시..신년년? 아니 엑스트레메 아하하하 뭐라고.. 뭐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는데 스테이키즈? 아 스테이키즈 아 스테이키즈 아 스테이키즈 안 돼 스테이키즈 안 돼 안 돼 안 돼 잘 못 달고 어때 안 돼 스테이키즈 나중에 넥스트레메 할게요 넥스트레메 좋아요 넥스트레메 좋아요 넥스트레메 여러분 안시죠? 넥스트레메 스테이키즈 스테이키즈 진짜 오랜만에 힘쓰는 것 같아 집에 사는 청소는 멱짝히 사니까 또 다르네 넥스트레메 넥스트레메 신나게 넥스트레메 하고 마지막 거 좀 빡세게 하나 하고 오늘은 끌릴게요 넥스테이키즈 아 두 곡만 남았으니까 자기소개만 해야겠다 안녕